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열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정실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야당 의원님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 회의를 열은 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일부가 빠진 채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야당 외교통위원들께서 합류해서 전체 회의가 됐을 때여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